수도권 규제. 이놈을 죽이면 저놈이 살까? 어제 한국경제보도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알리는 세미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도시는 스스로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재생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은 도시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박원순 시장의 도시정책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의식하는 정책 변화라고 봅니다. 정치인이니 선거전략 차원에서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비판을 받아들여서 뭔가 변화하는 모습은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는 서울 시내 7곳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영등포 물레동은 문화와 디자인을 개발하고 한전이 짓던 영동권 지역에는 MIC 산업을, 상암디엠씨와 수색지역은 IT와 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장안평에는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세운 상가에는 부품 및 소재 산업을, 아현고가도로 근처에 공원 등을 조성하여 역사,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역 근처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거기에 썩 반대하지 않습니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예쁘게 꾸며놓으면 젊은이들이 데이트하기에도 좋을 거고 관광객들도 좋아하겠죠. 남대문 상인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반대라고 생각됩니다. 공원이 생기면 도보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 주위로 카페도 생기면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계획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의 7곳을 산업융합지역으로 재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상암디엠씨에는 이미 방송국들과 프로덕션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도시를 도시답게 만들겠다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도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처음 내놓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했었던 사업들은 농촌 사업이었죠. 도시농업을 하겠다, 협동조합을 만들겠다, 마을사업을 하겠다 등의 소위 반도시형 사업들이었습니다. 도시에 대해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이 큰 도시의 시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업은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열심히 도시를 개발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엉뚱한 행동을 했죠. 서울 동대문에 있는 디자인센터도 처음에 디자인센터 개념은 완전히 없어지고, 무슨 컨벤션센터처럼 돼버렸습니다. 그것은 박원순 시장이 정치인으로서 계속해서 비판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도 비판을 극복해보려는 자세는 정치인으로서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시장이 도시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졌으면 했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시의 기능이나 문명의 본질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제스처로 이번 사업을 발표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복원을 했으니, 자신도 눈에 보이는 뭔가를 내놓으려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원순 시장이 도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서울과 수도권 규제를 풀자고 건의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그가 도시와 서울시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에 보도된 몇 가지 사례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하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내 제약업체 7위인 제1약품 지난 6년간 수도권 규제에 부딪힌 스토리 제1약품은 노후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단계에 진입했지만, 공장 면적을 단일도 늘리지 못했다. 한국화이자 부사장 출신으로 2005년 3월 제1약품 대표로 영입된 성석재 사장은 경기우민시, 백암면에 자리 잡은 백암 공장을 둘러보고 깜짝 놀랐다. 시설이 너무 날가 빠졌고,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이 너무 나빴던 것이다. 사무실과 창고를 추가로 지을 부지도 없었다. 직원들은 1985년 공장 설립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개보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 사장은 공장 신축을 결심했다. 성장을 위해서라도 공장 규모를 늘려야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부지인 3만 5천 헥타르 옆에 새로운 부지 3만 7천여 헥타르를 매입했다. 하지만 새로 산 땅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에 속해 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전까지는 제조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설상 가상으로 기존 땅과 새로 구입한 땅을 합하면 전체 면적도 7만 2천 헥타르에 달했다. 용인 같은 수도권의 자연 보전권력에 속한 공장 용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즉 산지법에 따라 6만 헥타르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제1약품은 결국 신건축을 포기했다. 비수도권으로의 이전도 검토했다. 같은 제약업체인 유한양행, 녹십자 등이 충북으로 옮겨서 세제 지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자연 보전권력인 공장은 예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공장 증세는 낮췄지만 이번엔 상반된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6만 헥타르 이하 부지만 공업용지로 조성할 수 있다는 법에 따라서 새로 편입한 부지 중 2만 4천 헥타르만 산업용지로 인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국토부의 지침과 맞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진로도 마찬가지죠. 진로 공장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데 공장을 더 못 눌리니까 원액 공장을 충청도에 지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천에서 충청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한 공장에서 하면 될 일을 공장을 증설하지 못해 이런 불편을 겪는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로 막심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도 같은 법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자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데려다가 침대에 눕혀보고 몸이 침대 밖에 삐져나오면 잘라버리고 침대에 모자라면 늘려버렸다는 얘기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옮긴 기업도 있습니다만 하이트, 진로, 뉴트리바이오텍, 샘표식품 등 많은 기업들이 현재 중국 등의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공장이 빠져나가면서 일자리도 함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고 저를 비롯한 뜻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분위기가 흘러가니 최근에 지방 언론들이 나서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언론들은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해서 강제로 지방으로 내려오게 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수도권 규제법은 이렇습니다.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률은 수도권을 과밀 억제 지역, 성장관리 지역, 자연 보전 지역으로 나눠놓고 그 종류마다 거기에 맞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 규제가 있습니다. 팔당 상수원 특별 보호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보호법이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관련된 법, 농지법에 관련된 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림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법도 뒤엉혀 있습니다. 이 모든 규제를 통과하는 데 5, 6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5, 6년이 지나도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속된 표현으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겁니다. 이천에서 경계 하나만 넘으면 규제를 받지 않는데 이천시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에서는 공장을 만들지 못해 창고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규제는 단순히 공장을 찍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 사람들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더라도 일부는 지방으로 흘러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오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김대중 대통령 때였나요? 당시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를 전부 부산으로 강제 이전시켰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이었죠. 금융센터 등이 지어지면서 부산이 혜택을 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증권거래소 등이 부산으로 옮겨가면서 대한민국 금융업의 중심을 서울에 두려고 하는 계획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부산에는 조금 도움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수도인 서울에서도 될까 말까 하는데 부산에서 금융업이 되겠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행정수도 이전이랍시고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기도 했죠. 그로 인해 세종시라는 결과물이 탄생하게 됐고요. 이제 계속해서 공장들이 중국, 베트남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충청도나 부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있습니까? 지금도 실업률이 높아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어서 젊은이들이 폭동을 부리면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균형성장 자체를 목표로 삼는 이런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부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기업들은 이미 성장의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중견기업들이 성장해야 하는데 이런 중견기업들이 전부 중국, 베트남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기업들은 내수기업밖에 없습니다. 리바트, 진로 같은 내수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대신 지방으로 가려면 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죠. 수출을 하는 기업은 무조건 나갑니다. 내수기업들만 주권하는 겁니다. 그나마 내수기업들이 검토하는 지역은 충청도입니다. 기업이 규제를 피해 북위 37도선을 중심으로 경기, 남쪽 경기에만 다닥다닥 몰려드는 이른바 37벨트의 출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산업벨트입니다. 수도권 규제의 피해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8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규제가 필요했습니다.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주거 환경이 엉망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거든요. 서울 자체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82년도에 수도권 규제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관리 기술도 좋아지면서 60년대, 70년대에 겪었던 문제점들이 사라졌습니다. 수도권을 억제하면 전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환상. 대기업을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살 것이라는 환상. 전부 다 말 그대로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경제학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놈을 규제하면 저놈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은 경제학에 맞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국가경제도 살리고 청년 실업률도 좀 내렸으면 합니다. 훜연을 색상입니다.